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완전 그냥 침대에 눕기 직전 모습 방금... 방금 막 씻고 머리 말리고 켰습니다 조금 부끄러운데 똑같은 소파 아까 전에 했던 애들이랑요 뽀뽀지? 오니기리다 어제 사실 저녁 돈가스 도시락 준비해주신 거 그냥 먹었고 오니기리는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냥 오니기리는 생각나서 그냥 오니기리라고 얘기한 거고 티셔츠 이거 X라지인 거 같은데 네, X라지 네, 완전 아무것도 안 한 생활인데 저도 초밥 먹었습니다 저희 아마 저녁 메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주시는 거 먹어야 되니까 초밥 에다가 컵라면 사놓은 거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임 소다? 먹었는데 뭐였지? 민트 라임 크래프트? 민트 라임 네, 소다 먹었는데 진짜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회의점을 파는 건데 네, 맛있습니다 아, 포차코 도장 보여달라고요? 잠깐만 이거 받았는데 이거 받았는데 네 잠깐만 잠깐 좀비가 됐는데 종이에 찍히면 예쁘게 찍힙니다 아까 찍어봤어요 저는 이 캐릭터가 참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만화 캐릭터인가? 아무튼 일본의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번졌어 진짜 준비... 자꾸 됐어 승내지킨 씨는 뭐야 먹내지킨 씨 손등 다 끝나고 찍을게요 좀비 보자고 튀어나오겠다 샌리오 캐릭터라고요? 산리오 캐릭터라고요? 오늘의 캐릭터가 참 좋은데 오늘은 를 위해 이것저것 하고 왔습니다 언나추럴 아직 못 봤는데 레몬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봐야지 생각했습니다 꼭 보려고요 다 어디서 찾아봐요 그거? 와꾸와꾸? 그게 뭐야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구나 전공 A플러스 밖에 해줘 파이팅 파이팅 일본 날씨 선선하고 좋아요 해도 되게 띵쟁한 것 같고 아까 비 오는 것 같던데 나 왜 이렇게 지금 따끈따끈해 보이냐 온탕에 있다 나오는 사람 같네 숭민이 들어있어 숭민이 들어있어 숭민이 들어있어 숭민이 들어있어 숭민이 들어있어? 네 당연히 따끈따끈 감자 상태 나 공부 중인데 그만둬야 하냐고요? 이거 다 보고 얼른 해요 자꾸 갓 찐 감자를 뜨끈해 내 눈에도 내 얼굴이 감자랑... 감자처럼 보이잖아 중간으로 아주 맞네 이거요? 자꾸 감자라니까 내 눈에도 내 얼굴이 감자랑... 감자처럼 보이잖아 꽃은 내 날 것 같다고요? 강아지한테 나는 냄새 아니야? 레몬 승례 얘기가 진짜 많다 그게 아마 저작권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례가 하나가 나오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키직이랑 당연히 많이 얘기를 해봤죠 윤호즈 켄시 씨랑 협상하고 갈게 스테이 파워 스테이 파워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승례들도 사실 다 이제 일일이 이렇게 스키직과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컨택을 다 해주시고 그것도 이제 허가가 나야지 이제 공식적으로 승례돼야지 올릴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콘서트 하면서 밴드 형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가 부르는 노래 열심히 같이 준비해 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스키지길 추앙하라 이거 상처가 아니라 포차코 스탬프 아까 찍은 겁니다 상처 아니에요 폼프 도장은 없네요 그럼 방찬 샘한테 레몬 같은 노래 뽑아달라고 하자 천재 작곡가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산 리오 캐릭터 대상 포차코는 4위였다 4위는 엄청 높은 거 아닌가? 사실 캐릭터를 잘 몰라서요 카메라 가까이? 네 오케이 폼프는 2위임? 그래서 지금 폼프파가 있고 포차코파가 있는 거지 댓글을 보아니까 그런 거 같은데 핑크 잘 어울린다고요? 이거? 소리 미안해요 이거 당기는 거 삼각개 당기는 거 소리가 폼프 승민 화이팅 폼프 승민이 최고야 폼프 승민 흥해라 승민이는 포차코지 뭐래 승민이 포차코인지 투키즈 룸 인테리어 같다 그러네요 뭔가 포근 포근하기도 하고 헤헤 좀 비쥬해 폼 Presidential Q. 코베 공연 때 크래퍼 소리 잘 들렸어? 완전 잘 들렸죠 Q. 요요기 공연 때도 열심히 크래퍼 소리 들려줄게 인이어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같은데 이게 정말 리허설 하면서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흰 색깔 스테이로 이렇게 새로 맞춰진 인이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새로 한 건데 그게 이제 사실 돌출부대 같은 데에 나가거나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하면 외부 울리는 소리를 맡고 본인 목소리랑 악기들이랑 박자가 다 잘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전부 또 조금 이상하더니 일본에 와서 리허설을 하는데 조금 이제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할까 하다가 뭔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인이어를 빌리기도 했고 급하게 이제 옆에 아마 음향 매장 같은 데 가서 그 모니터링용 인이어를 급하게 일단은 일단은 다 비슷한 걸로 새로 샀어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네 그런데 그래도 그걸로 하니까 소리도 굉장히 잘 들리고 공연하는데 지장은 없었어가지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고장은 아닌데 그게 이제 뭐 요새 흔하게 얘기하는 걸로 말을 하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그게 진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이 사람 귀 모양에 맞춰서 그 이제 이렇게 고무 같은 거를 넣어서 굳는 걸 넣은 다음에 그 본을 떠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인이어가 근데 이제 소리가 다 이제 큰 공연장에서도 잘 들어와가지고 새로 맞춘 게 어이구야 이렇게 하면 박자도 다 밀리고 음성도 다 나가겠다 싶어서 급하게 이제 잘 귀 이거 잘 막을 수 있는 모니터 이어폰을 급하게 구해주셔서 공연 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 투명색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외부 소음 차단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악기 소리도 더 잘 들리고 그랬어요 사실 이제 밴드... 사실 밴드 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공연도 하니까 이제 이 말로 하다가 직접 연주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더 이제 사운드 악기 소스들도 많아지고 해서 이렇게 뭉개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꼭 필요했습니다 사실 공연장에서 인이어를 안 끼고 노래 부르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 많고 엄청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때 귀에다 대고 엄청 크게 얘기해도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곳이죠 공연장은 너무 워낙에 큰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뭔가 하나로도 박자랑 모니터 듣는 게 좀 익숙해져서 물론 두 개 다 끼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보통 하나를 끼거나 하나를 끼고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 하나를 끼우고 하나는 반만 걸쳐놔요 저는 밖의 소리를 좀 들어야 환경에 맞춰서 톤도 좀 자이자시로 바꿀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두 개 다 끼면 난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키새끼라는 노래 알죠? 키새끼 키새끼 키새끼라는 노래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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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보기만 했어 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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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만 brown hair bite 어제 민호방이 있던 투코 결국 안 먹었습니다 다시 가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다시 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반바지 입고 있습니다 항상 입는 잠옷 바지요 옛날에도 나왔던 그 청록색? 진짜 최애 잠옷 바지 축구 바지인데 너무 편합니다 세탁해도 금방 마르고 세탁해도 금방 마르고 눈이 침침합니다 강아지 샴푸 냄새는 뭐예요? 강아지 샴푸는 샴푸 냄새는 안 맡아봤네 볼 왜 이렇게 반질반질하냐고요? 방금 씻고 나와서 수딩크림을 발랐거든요 일본어 노래 연습해 줘서 고마워 강아지 샴푸가로 너무 재밌었어요 레몬 연습하면서 그게 노래 자체는 좀 경쾌하고 멜로디만 되려면 밝은 면이 있지만 가사를 좀 해석해서 연습해 보다가 네 문득 엄청 슬펐습니다 네 일본 일본 편의점에서 개인 파일을 샀냐고요? 그거 들러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캔슬하다가 이거 먹었습니다 포켓몬 파일이에요 포켓몬 무조건 귀여우니까 삐까삐까라고 하라고요 삐까삐까 여기 진짜 삐까 있는데 내 최애 가방걸이네요 삐까삐까 여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눈만 빛나는 까망삐까 삐까 아까 스태프분들이 얘 경락해줬는데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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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아니 삐까 삐까 삐까치 태워졌다 그러네 태워졌네 이거 어제 잠깐 먹자 1분 오기 전에 치과 다녀왔다 이거 먹으면 양치 잘해야 돼요 교정기 때문에 그러게요 언제 뺄 수 있을까 찐 광기 강아지임 립밤 좀 잠깐 바라보겠습니다 입술이 건조해 배우지 랩 탈방 반드시 랩 이건 항상 저번에 이제 시작하면 나쁘지 않게 너의 로망스는 안 지지 못한 걸 잊지 못한 걸 같이 가는데 꼭 같이 가는데 완곡 플리즈 감자 감자가 다리 감사합니다 립밤 뭐 바르냐고요? 이거 새로 샀는데 잠깐만 립밤까지 궁금해? 따라 살려고? 고래 딥 모이스처 언스캔티드 향기가 없습니다 음료 다 음료 음료 승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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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오늘 이거 다섯 통제예요 놀랍게도 왜냐면 오늘 새벽 세시 반에 일어났거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그겁니다 일찍 일어난 날에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강아지 냄새가 온라인으로 난다면 뭐야 아니 아직 안 꺼 이거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났어도 좀 시간 있을 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궁금한 거 많잖아 뭐 레몬 부르게 된 뭐 그런 거 진짜 잘 부르고 싶어서 이제 막 다 같이 리허설 마치고 애들 들여보내고 혼자 남아서 두 번씩 더 부르고 막 그랬었어 형들이랑 맞춰보고 근데 너무 재밌던데 밴드 밴드 사운드와 함께하는 노래 부르기 너무 행복했어요 폰 바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폰 버튼 너무 편해서 리허설하고 현지 분들한테 계속 발음 괜찮냐고 하츠원 또 됐을까? 하츠원 나 이 정도 됐을까? 계속 물어보고 마음이 전해졌다면 다행이고요 저도 너무 행복하게 준비했어가지고 사실 잘 안 믿겨요 아직 이렇게 해외 나와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일본 노래 좋은 거 몇 개 좀 저한테 알려줘요 우연히 보게 되면 연습해봐야지 다들 J-POP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나도 요새 관심 많이 생겨서 많이 듣고 있는데 많이 들었을까? 저도 안 좋아하지 그래도 같이 탈퇴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또 여러 가지 선생님이 뱉엘 그 탈퇴한 요아솝이 밤을 달리다? 프리텐더는 알지 프리텐더는 기린지, 크라이베이비도 알아요 내가 이거 댓글을 그리스도는 알지 끝까지 저의 기술이 그리스도는 알지 아멘 위아래 고무줄 아직 안 켜냐고요? 지금 꼈어요, 여기 두 개 여기에 나사, 나사, 고무줄, 고무줄, 나사, 고무줄 노래 진짜 많다 근데 이거 하니까 진짜 첫 주에는 강한, 딱딱한 음식을 잘 못 씻어요, 진짜 옛날에 진짜 신경 안 쓰고 막 확확확 먹긴 했는데 요새는 그 일주일 동안은 참 힘듭니다 모든 노래를 승민 목소리로 듣고 싶다 오래오래 노래할 거니까 차츰차츰 다 들려드릴게요 이치란 라면 vs 김치찌개 대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 승민이 목소리로 이제 자동 바꿔서 들리는데 그래도 승민이가 직접 불러주는 건 못 이기더라 오래오래 들을 테니까 오래오래 노래 좀 오케이 왜 내가 서운해? 김치 울어? 김치찌개 마하그리드 옷 몇 발 챙겼냐고요? 거의 대부분이 마하그리드예요 콘서트장에 미니 목소리 꽉 차는 게 진짜 짱 기분 좋지 그럴 때 요즘도 야구 보는데 네 네 네 네 네 whoever 네 알 제작진 모무줄이요? 그건 이거 간격 맞추는 건가? 중심선? 맞아요, 케이스 바꾸기 이거 바꾸기 전에 후라이 케이스, 하드 케이스를 너무 귀엽길래 하드 케이스에도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꼈는데 떨어뜨렸는데 아이나 다를까 강화율의 필름이 아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다시 너 그거 너랑 안 닮은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어? 폼케 고르는 기준 그냥 내 마음을 이끄는 거 강화유리 필름이라 금이 가더라고요 마그리드 X라지 사이즈 반팔티 크지 않냐고 저는 근데 반팔티 워낙에 좀 크게 입는 거 좋아해서 X라지 입습니다 김치찌개 랩은 뭐예요? 오버핏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X라지 이거 길다고 해도 바지에 이렇게 쏙 넣어서 입으면 핏이 딱 이쁘게 떨어져요 잠깐만 레몬 스쿠아시 선토리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먹고 싶거든요 레몬 소다 같은 건데 그냥 여러 번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한산을 먹기는 좀 느꼈다 내일 밥이랑 먹어야지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레몬에이드예요 레몬 스쿠아시 이거 색깔이 좀 누래서 그런지 레몬에이드입니다 맞아 액상과당 차마 미나 미나 나 신세계 임직원이라 회사에서 랜더스 유니폼 줬는데 랜더스 유니폼에 너 이름 박아도 괜찮냐고요? 제 이름보다는 멋있는 김광현 선수 이름을 새기시는 게 어떠실까? 왜 자꾸 절투 유발을 하는 거야? 지금 안 그래도 아니다 네 아유 네 이 네 네 이름보다는 네 예 이름 승 예 그 네 하 저거 빨리 집어넣어야겠다 자꾸 보이니까 먹고 싶잖아 오늘 양치질 다 했냐고요? 네 기아 타이거즈의 등장곡이 승정가인 선수분이 계시다고요? 임기영 선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미나 우유 좋아해? 응 우유 좋지 어렸을 땐 그렇게 싫었는데 두유가 더 좋다고요 요새는 V LIVE의 필터가 영영 사라졌네요 보자 잠깐만 그런 거 같아 아부카드가 진짜 없어졌다니까 승민이 손톱 왜 이렇게 핑크 핑크해? 완전 강아지 발바닥 젤리 색이 나를 완전 강아지로밖에 안 먹는구만 희계단 예스터데데이 들어보라고요? 들어볼게요 승민아 너 아기 감자 시절에 찬방에서 와이소로니 부른 거 기억나? 한 번만 다시 불러주라 승민아 너 아기 감자 시절에 너와 입술이 날 때부터 모든 게 달랐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 넌 다를 게 없어 제발 아기 감자 시절에 다 아는데 넌 원하니 Baby 너 네 맘이 언제 널 떠나버릴지 몰라 뭐야 네 맘은 도대체 뭐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이렇게 답답한 기분은 뭔데 오늘 날 보내는 주말 봄이 발견한 맘이 났는데 깊은 밤을 날아서는 뭐야?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꿈을 꾸는 나는 너는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여기까지 마중을 봐준 너 마중을 봐준 너 걱정 마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왈츠처럼 J.I.P가 부르는 NCM? 탈제왑 창법 공기 반 소리반 네가 너무 아까워 내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 내가 J.I.P 같다고? J.I.P 창법 같다고? 그냥 승민 창법 할래요 제왑 성골이라고요? 아니 좀 얘기해 줘봐요 내가 왜 아니 물론 싫다는 게 아니라요 나쁜 게 싫다 아니라 네 존중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왜 J.I.P 성골 창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들 댓글로 댓글로 한번만 알려주세요 진짜 아닌데 진짜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 J.I.P 창법은 이게 소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난 여기잖아 나는 여기 네 음색이 J.I.P라고 음색이 J.I.P라고 J.I.P 창법은 약간 표정도 좀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인사를 주고 받고 이것도 있어야 돼요 받고 엉엉 울면서 서로를 한 번 꽉 안아 보고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근데 여기까지만 근데 제가 땐 또 도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표정만 다른 것 같다고? 그래 음색이 제압인 걸로 마무리하자 침묵 감사합니다. J.I.P 괄호치고 나 J.I.P 팬미팅에 웬미디스코는 좀 그렇게 부르긴 했어요 제가 일부러 흉내를 그렇게 내긴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댓글 일단 읽으시는 거 다 확인했고 5회를 다 확인했다 아우, 깨끗해 죽겠네 수민아 나 PD님인데 전화 받아봐 아니요 그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네 다양한 회사 창법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오히려 굳이 꼽자면 SM같음 성진이 형님, 원필이 형님은 뭐 이거죠 뭐 그런? 아무튼 네 여러분 이제 10시네요 10시여서 여러분들도 슬슬 하루 마무리하시고 저도 조금 이제 정리하고 이제 슬슬 누워보려고 합니다 네, 전 지금 일부러 와서 행복하게 스케줄하고 시간 보내고 있고요 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잠도 푹 자요 내일이 무슨 일이지? 내일 수요일이지 네 이제 뉴욕에서, 도쿄에서 공연도 3일 정도 남았네요 3, 4일? 네 공연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도 열심히 행복하게 시간 보내고 있겠습니다 잘 자요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잘 자요 나도 너무 재밌었다 안녕 굿나잇! 진짜로 굿나잇! 손등 치워야지 좋은 밤, 굿밤 모두 잘 자 오야슘이 나사이 짜네